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이십니다. 저희는 아우디 S4 2010년식 차량의 캠시스 최고급 블랙박스 2채널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프론트는 Full HD 그리고 리어는 HD급을 장착하였으며 캠시스 제품은 소니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여 깜깜한 밤에도 확실하게 사고 차량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또한 AMI 단자 옥순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기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며 핸들 리모컨으로 볼륨 컨트롤은 물론 트랙 컨트롤도 모두 가능합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유튜브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. 아우디 S4 차량의 3cc 블랙박스 그리고 AMI 아이폰 캡을 이용하여 아이폰 음악 듣기 동영상을 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유튜브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